4월의 첫날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의원입니다. 어서오세요. 4월 첫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소외주의 반등, 어찌 보면 순한 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주식 레벨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석 궁금하네요. 김덕호 대표님, 2분기의 첫날, 4월의 첫날 양시장 상승이긴 한데 탄력 거의 더 반납했습니다. 첫날 평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지난주 주제가 그거였죠. 2800선을 과연 탈환을 3월 안에 마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쉽지는 않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 차영매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다분히 국내 증시 영향이 아니라 해외 증시 영향도 함께 봐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실제 오늘 니케이지수 같은, 니케225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 경기들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시 조정이 나오느냐 여기에 말씀드린다면 간단한 이유가 있죠. 지금 역대 엔저에다가 주식 수익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차영매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매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수익이 난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에 비교를 했을 때 오늘 그러면 이렇게 생각만큼 탄력을 못 받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 AI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오 시장 이번에 4월 아마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좋은 먹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들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당장 단기적인 시각에서 먼저 우리가 지표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정표를 항상 보고 가듯이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이정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수납의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상승 탄력이 좀 약해졌을 때는 차라리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종목 집중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 비중이 많이 커졌는데 이때 지금 내가 이걸 좀 더 사볼까? 이런 조정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이렇게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이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나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만 가장 우려될 게 어닝 쇼크죠. 예상만큼 실적이 잘 안 나왔을 때에 대한 우려매물 공포매물만 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의 현금성 확보만 필요하지 사실 너무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매크로 민감도에서 4월 2분기의 시작은 숫자로 집중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인데 증권가에서도 1년 중에 4월이 이익과 주가 간의 이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차영주 의원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4월에 추가 레벨업과 여기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안에서 지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실적이에요? 일단 우리가 2013년 주총이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일단 하나의 고비가 넘었습니다. 실적을 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1분기 같은 경우가 비수익인 경우가 많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장을 새롭게 이끌 만한 모멘텀이 되는 물론 몇몇 기업들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주도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1분기 실적을 통해서 2분기 가이던스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일단 쉬는 듯 쉬지 않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질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일단 SK인닉스가 윗고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모양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무거운 주식이 20만닉스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손박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 거래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손박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리농업이라든지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이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섹터고 삼성전자도 9만 전자를 위해서 서서히 우리가 한 걸음에 점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서히 기어가듯이라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7만 전자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9만 전자를 향해서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의 독주 4월에 이어지느냐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이라든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시작했고요. 지난 주말에 나온 글로벌 자금 동향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흥국과 선진국들을 보게 된다면 선진국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신흥국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의 펀드 자금이 들어갔다면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신흥국이 빠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죠. 단, 한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펀드라든지 중국 펀드에 들어가면 그 펀드 자금이 걸고 그 나라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외국인들이 자체 기금도 있지만 펀드 자금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본다면 4월도 우리가 계속해서 뜨거운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독주가 가장 중요한데 긍정적으로 그 상단이 열려있다고 보셨고요. 그 배경에는 수급. 신흥국에서는 빠져나간 자금이 국내로는 많이 들어왔다. 1분기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투자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우리 한국 주식을 122억 달러 산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전자만 41억 달러. 와 하이닉스가 13억 달러였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그럼 차영주 의원의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시장의 추가 레벨업은 반도체가 가장 또 중요한가. 지금 사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어찌 보면 차익실현의 욕구도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일단 사는 모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급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들은 우세합니다. 그 안에서의 오늘 흐름까지 분석해본다면 추가 레벨업 여전히 열려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몇 퍼센트죠? 55%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외국인들이 왜 계속 지난 1년,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를 모아 샀는가를 얘기한다면 결국은 벤치마크의 역할로서는 사실 그 나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을 잡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이 오늘 좀 잠깐 매물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유율이 5%, 10% 이렇게 바뀔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잡을 수 있는 인덱싱제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는 소재부품 쪽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쪽으로? 그동안 워낙 대표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럼 다시 소재부품주가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아까 차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1분기 내 실적은 사실 많은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실적들을 만드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사실 후퇴만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소재부품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연간 지금 R&D 예산 늘린다더라, 공장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정상간도가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결국 이런 소재부품 단계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소재부품 쪽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당연히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로 매우 고객을 잡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해외 고객들이 또 잡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강점은 뭐냐? 지금 미국이 가장 반도체 사업 쪽에서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를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부터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EU와 함께 EU 집행위원구랑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핵심 소재 쪽 그리고 소재 개발 쪽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과거 원자재, 특히 원유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엔 러시아에서 의존을 많이 했고요.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 필요한 광물들은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 98% 그리고 마그네슘이 93%.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리튬 같은 경우도 97%를 중국으로부터 해제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소재 쪽에서 이수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확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거론됐던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반도체 ETF, 소재 ETF 이런 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내가 시가객 쪽을 좀 보겠다 아니면 특수 가스 쪽을 보겠다 이거는 좀 투자자분의 성향에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유지되는 가운데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재단으로의 움직임 계속 체크해보자. 오늘도 좋았던 종목들 많았죠.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기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의 주요 섹터 중국 소비주 좀 넓은 범위에 있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제주도 쪽으로 입도객 중국인들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들어왔다라는 지표가 있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중국의 PMI 지표, 차이신 국가통계국 다 기준치 50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내용들 부추기는 내용들이 됐는데 그럼 화장품 쪽부터 볼게요. 차영준 의원님, 보니까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 중국 모멘텀까지 오늘 보는 쪽 보면 비중국, 중국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국가 간 종목들도 많고 어떻게 나눠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비중국 쪽으로는 실적이 탄탄했었으니까 1분기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 있잖아요. 이쪽 공략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올라올 중국 쪽을 보는 게 맞나요? 중국과 비중국을 따진다면 여전히 저는 비중국을 따지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PMI가 잘 나왔잖아요. PMI가 잘 나왔다고 해서 오이제 앵커의 아나운서의 지갑에 10% 돈이 더 들어오나요? 그 부분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PMI 지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이걸 소비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확장성이 확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주머니에 10% 돈이 더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이건 남성적인 시각이에요. 내가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좋은 걸로 바꾼다? 여성들은 안 그래요. 여성분들은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쓰지 굳이 내가 돈이 더 들어왔다고 10% 화장품을 더 좋은 거 쓴다?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교체되는 교체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들이 볼 때는 돈이 들어오면 한국 화장품을 쓰겠구나라고 보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PMI와 오늘 우리의 화장품의 연관성은 뇌피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포인트요? 뭐냐면 첫 번째는 LG 생활관광보다 아모레퍼시픽이 좋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LG 생활관광이 여전히 중국향 매출이 크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중국향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본다면 관광을 하면서 쇼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오늘 CJ도 굉장히 강하죠. 같은 카테고리를 보셔야 돼요. CJ가 오늘 강한 것은 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하는 행동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보다는 서양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하는 것들이 안경 맞추기, 올리브영과의 이 두 가지 패턴이 무조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가기 세 가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쏟아내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제주도의 입도 고객들이 늘어남으로써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카지노도 움직이고 우리나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돈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결국 중국의 ODM으로 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지만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꼭 중국 트리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중국 트리거는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투어가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차트들이 대부분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전형적인 상승이 나올 자리에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도 우상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하루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추세에 당분간에 동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주 안에서의 탑픽은 화장품인 거예요? 일단 지금 나서는 건 두 가지 중인데 카지노는 조금 실적이 나올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화장품을 본다면 제가 오전 개장 방송할 때 화장품으로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라면 오히려 오늘 한국콜마 같은 경우 콜마홀딩스로 개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에 대한 트리거들도 있다고 보면 이런 쪽으로 노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면세 쪽인데 백화점 면세 다 좋았고요.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가 5천 원만의 6천 원 선을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중국 소비주보다도 더 바닷건에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대표님 짧게 보신다면요? 일단 명절 때 육허들의 방안이 상당히 늘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640% 증가를 한 34만 명이 2월에 한국을 방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세주가 트위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육허의 방안이 돌아왔다는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 소재로 봤을 때는 조금 무료가 될 수 있는 것. 단기적 소재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선 위협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탈중국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유럽이 지금 중국의 패권주의를 이탈하기 위해서 지금 빠져나온다. 이런 양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경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업들이 또 다시 한 번 과거 사드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육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1분기 내 실적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반석을 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라든가 아니면 신세계 인터 그리고 이런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주 관련 성목들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사실상 이미 20%, 30% 이상씩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충분하게 매력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칭다우랑 광저우에서 K광각 로드쇼를 진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만큼 우리가 다시 과거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 청정의 상태에서 지금 관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는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일본에 여전히 30%짜리 치사율을 갖고 있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분명 병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너무 헤비하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조금 이런 이슈들을 활용하면서 4월 내 매매 정도가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차영주 의원께서는 화장품 쪽으로 중국 소비주 안에서는 원픽은 일단 숫자가 찍히는 쪽 화장품을 이야기해주셨단 말이죠. 김대표님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쪽 지금 접근하기에 어느 쪽 포인트로 잡으시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도 굉장히 좋죠. 우선순위를 좀 주시면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여행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행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호텔 그리고 세 번째 카지노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월에 중국 방한객이 640%가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2월에 방한객은 113%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많이 늘어난 주축이 어딘가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3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서 일본이 18만 명 그리고 대만이 9만 명 미국이 6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본 관광객이 2월에 9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일본 관광객이 당시 1위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관광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인원 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숙박 없으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팬데믹 선언 직전과 직후 당시에 1인당 관광객의 소비 금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3월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금액의 비율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00%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다니던 소액 규모의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은 많이 적었고 오히려 고액 관광객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카지노라든가 골프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녔다는 건데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1인당 실제 소비하는 양은 소비하는 금액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전연대 비해서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관광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통계적인 해석의 차이비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적 차이를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이제 관광시장 자세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숙박, 그리고 식료품적 이쪽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박, 식료품, 또 카지노도 키워드를 말씀하셨고 인바운드의 의미 있는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이 관광시장 확대로 이어진다는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숫자, 1분기에도 하단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에 숫자가 더 나올 쪽 이렇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쪽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두 프로 보내드릴게요. 차영주 전문의원 김도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